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시죠. 한동훈이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겨놓으면 잘 하겠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고 한동훈이라는 여러분들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맡겨보는 것도 그렇게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관심 있게 보죠. 또 여러분들 공박사님 홍준표 씨 이야기를 또 왜 소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 논평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홍준표 씨 글이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홍준표 씨에 대해 호불호가 뚜렷하게 있는 건 사실인 겁니다. 대개 중앙지 같은 데는 글이 나오면 당신 그냥 계속 대구시만 신경 쓰지 왜 참견하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또 보지 않거든요. 이야기를 홍준표 씨와 30년 정치판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본인이 크게 여러분들이 이해관계가 없는 본인은 지금 대구광역시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씨 이런 특성이 뭔가 하니까 좀 이렇게 불의 같은 걸 보면 본인이 좀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또 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힘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 속도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중은 압도적으로 다수가 70%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체제 찬성이다.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도 이런 여론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믿고 밀어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수의견을 여러분들 발신한다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자기 뜻을 이름 접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관철시킬 겁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꼭 좀 누르시고 또 시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지만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서 홍준표 씨는 그러면 어떤 생각하고 있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홍준표 시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 씨는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여러분들 편견 없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치판에 3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홍준표 시장의 의견인데 이 의견에 크게 여러분들 저는 사심이 개입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치 경험이 많고 큰 판을 다뤄본 사람을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 이런 조언을 홍준표 씨가 발신한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이미 이러면 한국 사회는 그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모두가 다 쏠려가는 판입니다. 그러나 논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대중들이 한 번 정도 생각을 더 해봐야 될 의견을 소개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싫다 좋다 이런 건 애들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홍준표가 싫다 홍준표가 밉다 그러나 어른은 홍준표가 싫다 밉다는 걸 떠나가지고 정치판에서 오래 이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들어봐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을 아바터를 당시 당대표를 만들어본 들 그 선거가 대대로 되겠나 이거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홍준표 시장 정도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걸 감수하고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죠. 아마 저는 다른 사람 방송을 안 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비대위 위원장 시키자 시키자는 게 대부분 유튜브 의견일 겁니다. 왜 그쪽이 편하니까 그렇게 묻어가는 것이 선거부정 나오면 선거부정 없다. 그쪽을 묻어가는 게 뭡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이익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위험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 실패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었나. 나경원이 시켰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습니다. 김기현이를 누가 시켰습니까 윤석열이가 안 시켰습니까 김기현이를 무슨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 개입해가지고 선관위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아이 뚝하고 이야기합시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논리적 생각이나 이런 걸 하기를 싫어하지만 김기현이 왜 실패했냐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20명령자 여러분들 뭐죠 그냥 위에서 맹령 떨어지면 수사만 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상황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카드는 여기 쓸 카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최신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김기현 체제의 이기를 언론 프레이를 통해 다시 만들려고 하는구나 일반인들은 정치판의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동훈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계획 이런 일종의 여러분들 작업들을 누가 여러분들 언론을 동원해서 만들고 있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30년 정치판의 여러분들 뭐죠 갈고 닦은 사람들 눈이 환하게 보일까 합니까 어떤 세력이 친륜을 여러분 진입시키기 위해서 김기현하고 여러분들 구 여러분들 가신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그 정보를 계속 흘리는데 김기현이가 어떻게 이러면 당해낼 수 있는지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파천황의 변혁 없이는 총선치료기 어려울 겁니다. 하늘 완전히 뒤엎는 그런 종류의 핵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총선치료기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방송 듣고 어마어마하게 불쾌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쁘고라는 것은 아이들도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라는 문제를 떠나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생산해낸 사유의 결과물 생각의 결과물 전망의 결과물 그걸 여러분들 살 필요는 있는 겁니다. 정치 경험 많고 큰 판 다루 본 사람들이 영입돼야 되고 윤 대통령이 생각할 때 좀 까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대신에 여러분들 순리대로 나경원 씨가 됐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감수를 못하니까 김기현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 김기현도 마음이 안 드니까 모든 책임을 다 김기현 양이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든지 간에 국힘은 현재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큰 폭우로 패배하냐만 남아있지 이길 여러분들 그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 지금 쇼들 하는 겁니다. 김기현 같은 사람은 100명 여러분들 다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겠는가 못 이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선거 부정 문제의 입을 다물기로 결정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운명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들 운명은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왜 정해진 길로 가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냐 끝까지 그래도 이것을 좀 돌려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마음은 이미 다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김오송님 말씀이 참신하다고 아무나 대통령 뽑고 지금 이재용이 되었습니다. 또 아무나 싶길 하니 필피합니다. 리더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검사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검사들 실력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실력이. 30년 탁수동 출신이 여러분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예의상 대통령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은 대부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이번 체계 사태의 책임이 김기현이 책임입니까 그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홍준표 씨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저의 독단적인 의견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계속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페북에서 어느 분의 글을 올려봅니다. 수준들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일요일입니다.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 까미라고 대통령실 아바타라면 윤혜깐 잔당들 중진 전문 이들이 똘똘 뭉쳐 한동훈을 주장하는 것은 디촌 지시에 따라 기득권을 지키게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당이야 망하든 말든 이렇게 썬소리를 한 분이 했거든요. 김용우 신인분은 저자들은 정치 경험이 천이 없는 신선한 사람이 오히려 더 좋다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초보운전 김연옥 초보운전 한 번으로 족하다 보이는데 그들끼리 마냥 정치연습 중에 있으니 민주당은 쾌제를 부르고 만만 뒤로 보고 용산 어부인에 대한 특검에 들어가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익이 관련 안 됐으니까 사심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강등님입니다. 진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위기는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이미지가 강한 자를 비상대책위원장 하는 게 말이 됩니까 4기에 홍리열전이 있습니다. 홍리는 윤석열로 충분합니다. 정치 무경험자도 윤석열로 충분합니다. 싸움꾼도 윤석열을 충분합니다. 정치는 상대를 인정한 뒤에서 주고받는 건데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보니까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동훈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입력하는 것은 무리수 중에 무리수입니다. 용산은 한동훈 장관 대통령 만들기를 뒤로 하고 민정을 살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핵심은 참 짧지만 홍준표 시장 지적을 기담아드려야 됩니다. 이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 그 근무 술수가 여러분 난무하는 시기 그 세상에 그냥 한동훈 씨가 들어와서 크리넥스처럼 소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지금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국힘이 선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받아들일 거냐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고집이 있어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그냥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